계속해서 박영동 교수님의 밥심으로 사는 나라, 주기동문설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62페이지 보면, 하늘과 땅이 서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시며 결코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기엔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칼바라트적 관점을 견지하고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입니다. 지대하다는 게 뭐냐, 결국 기독교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큰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주기동문설교에 마저 칼바라트를 통해서 이렇게 주기동문설교마저 칼바라트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칼바라트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앞부분이나 다른 데서도 칼바라트에 대한 인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이렇게 당연한 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인식을 초월하신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틀 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계속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해, 우리의 경험에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화의 삶에 저 영왕에 이를까지 저 아버지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조그마한 차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조그마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바라트의 개혁교유학 제1권에 보면은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책의 502페이지에 보면 영원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거는 이제 3의 1차 하나님에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아버지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즉, 아버지로서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다. 어찌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 아니면은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칼바라트가 보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종통주의적 관점에서 또 바르트를 인용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냥 단순한 자표 역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게시가 이만한 자표는 자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시지 예수이지 그런 어떤 우리가 믿는 구세주로서의 그런 예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는 뭐냐 유일한 어떤 자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에 대해서 결국 뭐냐 말할 때 그런 칼바라트적 관점에 대해서 말하면 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개방하고 또 모든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어떤 개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그런 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의 교회학에서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이게 대해서 말한 여러 한국의 여러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고경태 박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경태 박사님이 정리한 부분에 뭐라 해놨냐면 아버지가 예수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예수에게 배타성을 주면서 우상적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 배타성에 매이지 않는 창조자 아버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바르트의 기조는 성경적 정언인 예수의 배타성은 우상이라는 것이다. 바르트는 자기 신 규범을 플라톤 순수 신 개념까지 포함하는 절대적 수준으로 주장했다. 바르트 교회의 신과는 기독교 전통적 사미일체를 우상적으로 폐기시키고 철학적 신 개념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인식을 초월한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틀 속에 가둘 수 없다. 이런 칼바르트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참 고신에 한국 기독교 내에서 고신에 참 현실이 이렇구나 갈수록 이런 칼바르트의 영향 속에서 고신은 참 저물어가고 있고 참 쓰러져가고 있구나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바르트 정말 그런 거 몇 개 인용했다고 정태용 목사 너무 이렇게 과잉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영성을 말할 때 그런 신비주의 영성가들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 또 이 책에서도 필리비안치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말하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칼바르트가 말한 아버지 하나님 칼바르트가 말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다. 아까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르트가 신을 규정할 때 플라톤의 그런 순수한 개념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좌표 역할밖에 안 되고 얼마든지 개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하는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질적 차이를 말하면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우리의 이런 인식과 우리 인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의 언어 성경이 우리가 인식 가능한 언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로 믿는 이 핵심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점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점점 변절되어 가고 있고 또 박인동 교수님이 여기 책에 나오듯이 22년 이랬습니까? 23년 이랬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입었을까? 지금도 교단에서 하는 교리교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향을 입을 건데 우리 고신교단은 정말 갈 길이 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참 현대신학에 이런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에 이런 영향을 입지 않고 바르게 신학에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